4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의 감격과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진행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4순절 5번째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토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 본다면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요한 사보검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세 마디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마디는 못박히시니라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그리고 장사 지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세 단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역사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없는 일을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아무도 이 사건을 거짓이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아직까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살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해는 빛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땅은 슬픔에 견디지 못하여 진동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나버린 이 십자가의 전율이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율은 아직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동은 아무도 식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감동은 점점점 더 무엇입니까? 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전율은 더 강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흔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영광은 광채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테러들을 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내가 뭐예요?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부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863년에 여러분 링컨이 새해 벽두에 노예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뭐냐면 괴안에게 피살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치셨던 거죠 흑인들은 평생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은혜를 뭐냐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뭐냐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 알라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들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링컨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링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무식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무식한 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면 여러분, 조금 아까 예외로 이야기 드렸던 흑인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좋다 더 깊이 알아가면 너는 정말 힘들 거야 교회만 그냥 다니면 돼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을 자꾸만 닫아버리고 걸어버리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많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한 분, 특별히 모태 신앙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키가 아프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던 분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죄를 보내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도 꽤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다 아는 것 처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기를 했고 또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사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찬송을 부르던 때가 분명하게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다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덤덤해져 있는 상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그리고 아무리 감격적인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이 십자가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그 감격의 은혜의 자리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았다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 발견해 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서 요즘에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은 여러분 변명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토의 이름만 불러도 그 예수 그리토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불우지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에게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저에게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저에게 좀 더 뜨겁게 나에게 임하셔서 게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죽음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능력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뜨거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은 오래 다닌 대로 영혼이 점점 둔간해져가고 있습니다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라서 적당히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는 분들은 여전히 은혜는 목말라 가슴에는 황야같이 타들어가는데도 그것이 영적인 병인 줄을 모르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기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뜨거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은혜를 다 알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띠를 동요 매시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둔감할 삶을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 뭐냐며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고출을 해도 우리는 가슴이 쿵탁쿵탁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거죠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두교는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견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두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두교가 주장하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신두교를 바꾸시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정말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일까요? 인간이 정말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만큼 더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만큼 여러분 악한 존재가 있을까요?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눈 감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엉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립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립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굿 뉴스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립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립도를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대답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레위기 하면 우리는 지겹다 졸립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레위기 안에 뭐냐면 모든 제사의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뭐냐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실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예표가 레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제도를 가르쳐주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것을 답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혈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하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를 뿌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피가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체할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는 거죠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뭐예요?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안에서의 모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회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본인 스스로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 잡은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로 가서 자신의 모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기에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력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나의 죄가 사해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제사제도를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뭐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뭐예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받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제사고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요 그리고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드림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독생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완전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만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도 주신 거죠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리는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한 연함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자기가 내리면서 그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는 신비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압력한 대세상과 완벽하고 완전한 재물이 될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사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젖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지금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기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날 고린전석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죠 고린전석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능력일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여러분 속죄를 안겨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유한 죄의 용서를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씻지 못할 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씻지 못할 죄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1개명과 제 2개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그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피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음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간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날마다 들꽂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앞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앞에 와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그리고 주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죠 이게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험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역사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1부서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으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바울과처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와 진짜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은혜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도 뭐냐면 사로잡히지 못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므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잡아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이에요 이 신비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고 놀라운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음을 얻고 나가 복음을 증파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꼭 사로잡혀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부활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어야 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토의 죽으심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 그리토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의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으로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를 하루하루 내가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개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을 매일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는 여러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이 도살한 양같이 역임을 받고 우리가 종이 죽음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감격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과 감격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활짝 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로하역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은혜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요 아직까지 둔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도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찍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놀라운 보혈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더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리셔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